미드 세트네요, 그리고 정글 니달리, 탑 레넥톤, 이즈브라운, 바텀. 마관신 가고, 그게 AP템 한 두세 개 갖추면 은근히 또 누킹이 되긴 하거든요. 엄청 세긴 하죠. 파란색 점이 찍혀있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정복자 세트. 와,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성장도 신경 많이 쓰고요. 일단은 고치를 묶었습니다만. 한번 지켜주나요? 라이프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커버플레이가 좋았고요. 세트가 오는데, 세트 6렙이거든요. 네, 세트 6렙. 자, 그리고 엘림 쪽. 눈치 보다가. 최대한, 꽝. 자, T1이 30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패, 방패. 에포트 위험. 끝까지 봐야죠, 이거. 룰러가 와요. 와, 더블킬 3대1. 핑크게이 이렇게 되네요? 생각보다 점사가 안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같이 지속되는 싸움에서. 네. 세트 9 빼앗았죠? 꽝! 땅에서 꽂았고요. 하나 더 꽂았. 갓나닛고. 네, 라스칼. 전사. 여기 화면상 3대2. BDD. 전사. 오, 이거 이렇게 싸우나요? 계속 아래쪽에서? 네. 하지만 체력이 BDD. 전사. 그런데 이게 엘리스가 어쨌든 지금. 룸매도 이미 나와있고. 교전쟁이 굉장히 강한 상태거든요. 엘리스 위치가 먼저 던져보면서. 골치 맞춰버리고요. 밀고 던진 거고요. 화살. 오, 그리고. 판테오까지 와서 바로 킬까지 연결되나요? 어, 이쪽으로 당기나요? 그래서. 어, 쫓아가면서. 또 기절 띄운다. 아, 에포트 킬 캐치. 라이브까지. 계속 이득 보고 있습니다. 진짜 화끈하게. 엄청 잘 싸운다. 아, 그러네요. 8, 6, 7, 6. 이쪽으로 가면. 예. 장단이 나왔다. 이건 죽었죠? 드래곤 쪽에서는 일전을. 저리 것 같은데. 그쵸. 서로 근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쪽나이는 엘리스 쟤게 쟤게. 잡자, 잡자. 어, 제약 골드. 제약 골드. 에렉트를 만났어. 그거 또? 어, 지금 순간 좋아요. 야, 스탕 걸고요. 어, 이거. 이달이. 이달이 죽으면. 큰일 나는데. 어, 이게. 제압. 당연히 붙었죠 당황 죽었죠 불이 딱 죽어서 네넥톤 세트 양방향에서 자 엘리비 일단 한번 반피를 빼놨고요 강신 썼습니다 어? 멜폰 줄기 멜폰 사망 네넥톤 공력톤이에요 요즘 그만큼 본인도 저렇게 많이 다는 만큼 엄청 센겁니다 오우오호 오우옷 끄onne 음 plea x3 그 동안 벌어오는거 다 날렸 Italien Greater דר Furry à 우린 네 와 이거 어그랗도 못해봐 제대로 드리블했고 페이커가 이렇게 되면? 어 이거 놀러가 자 놀러가 옵니다만 각번치 이후에 최대한 여기서? 앞쪽으로 놀러가야 돼? 하자 고말로 지도하여 조금 멈춰지면 조금 멈춰지면 페이커가 안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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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적으로 불리한데도 억지로 싸운 느낌이 있었는데 네 다닐 상상 이거 이게 1대1이 이렇게 된가요? 이렇게 이게 요렇게 라스카이도 도망가요 라스카이 전멸 이제 그냥 넘어가네 오 오 판테온 자 판테온이 멀리 돌아갑니다 멀리 돌아가죠 퇴로를 차단해라 크게 네 아 자 라스카이 위쪽에 타원이 있습니다만 체력이 워낙 안좋기 때문에 아 땅 그냥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전환을 어떤식으로 했죠? 전환을 할 생각 그렇죠 대박 한번 내자 일단 사일러스 이동 엘린 체력관리 좀 안되고 엘린 체력관리 좀 안되고 어! 메이커가! 아니 이거! 너블켈 먹었습니다! 이즈! 다 도망가고 있어요! D1 다 도망가고 있어요! 이거 초대망됐어요! 완전 초대망됐어요! 강 나왔어요 이거! 강 나왔습니다! 체력자세 구정시켜주고 펜타가 중요한건 아니에요 지금 아까 레넥톤이 갔다가 레넥톤 순간이동 빠지니까 세트 보이고 아니! 오! 아니! 진짜 룰러! 그냥 원맨 좌우종! 복귀정데 뭐 별 차이 없구요 비디닥 옆에서 나타납니다 뒤에서 공성춤! 룰러의 위치가 심상치 않기 이번에도 많이 때려놨는데 이거는 라이프다 좀 빼라! 룰러 좀 빼라! 룰러가 앞으로 나가면 라이프도 같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피를 빼서 근데 이게 나이프는 맞으면 내성이 별로 없는데 액버트도 죽었죠! 트리플킬! 맨 처음 사일러스 상륙하고 저 뒤에 판테온도 상륙했었군요 그 순간 한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요? 급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안하면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이트도 바로 뒤돌았죠 이대로 그냥 진격할 것 같죠? 4명 아웃입니다 엘리트 혼자 밖에 없어요 지금 젠지 이번 경기도요 그 외에 좀 흔들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제이트도 상대에 엘리스 판테온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실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또 다시 뒤집어요 그렇죠 1세트랑 부터 비슷한 양대에 넥서스를 깨면서 GG 그 와중에서도 더 최악의 판단을 한다고 할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고도차 고도차